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30일 가을의 마지막 날 오후 4시 40분입니다 외국에 가서 큰 박물관에 가보면 항상 무기 전시장이 있습니다 무기 전시장에 가면 주로 유럽 무기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또 로봇칵처럼 생긴 기사들의 갑옷이라든지 또 기기묘묘한 칼, 창 그리고 총의 발달사를 잘 알 수 있는 이런 무기 전시장이 있는데 동양 무기가 아주 빈약합니다 동양의 무기 전시는 별로 하지 않는데 딱 예외적으로 두 나라의 무기가 전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스만 터키의 무기 그리고 일본은 일본의 무기입니다 오스만 터키와 일본의 무기가 갑옷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게 유럽의 무기 전시장 옆에 딱 전시되어 있으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놀랄 정도로 일본이나 오스만 터키의 무기가 정교합니다 특히 일본의 무사들의 갑옷이라든지 칼 칼은 당대의 유럽에 비해서 결코 손색이 없습니다 더구나 조총, 임진왜란 때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일본의 조총은 물론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수입한 것인데 그걸 계량을 해가지고 오다 노부나가가 계량을 해가지고 조총 부대를 만든 이후에 일본에서 약 15만 명이 조총을 갖고 무장을 했는데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조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또 정확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군사적 전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이 군사적 전통이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적 전통보다는 주로 문민적 전통이 강하죠 과거시험이 고려 때 들어온 이후부터 글과 말을 잘하는, 특히 글을 잘하는 사람들이 과거시험을 통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나 일본, 오스만, 터키, 또 유럽의 플러시아 같은 나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병령 국가입니다 사무라이 또는 무사들이 오랫동안 직권을 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 내에서는 군사력이 발달하고 군사적 전통이 강하죠 그게 사회 곳곳에 섬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기울이 있는 나라가 되고 이게 또 제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군사력이 강했던 나라는 무기를 과거부터 많이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에도 아주 빠릅니다 적응이 빠릅니다 일본도 1868년, 올해가 그러니까 명치우신 150주년 되는 해인데 그 뒤에 국가를 건대화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빨리 산업화는 늦게 했지만 군사력을 건설했습니다 청일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러일전쟁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2대 강국을 이기고 1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국 편에 섰는데 그 직후에 일본의 해군력이 세계 3대 해군력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이었습니다 세계 3대 해군 군축을 할 때 군함 줄이는 비율을 보면 미국, 영국 다음이 일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군사적 전통이 강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무기 제조 능력이 강하느냐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이란 사회 자체, 일본이란 사람들 자체가 이 무사 지배를 한 800년을 받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간인도 그 정신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금방 무기만 들면 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세계에서 군인 수가 가장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고 있지만 그분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행동이 군복만 입히면 다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일본의 군사력을 가장 겁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만주사변, 청일전쟁, 중일전쟁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일본의 정의의 군사력으로부터 곤란을 당하고 처참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스스로 평화국가를 선언하고 군대란 말도 쓰지 않고 자위대란 말을 써가면서 침략전쟁을 못하게 헌법으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의 일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미국이 상당히 지원을 합니다 미국의 목적은 일본의 군사력을 군사력을 한 수단으로 해가지고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제어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CNN 기사를 보면 일본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이게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계획이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본이 미국이 개발한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 전투기를 약 100대를 수입할 계획이랍니다 100대 여기 하면 돈이 한 근한 100억 달러가 들게 생겼습니다 100대를 수입하는데 그중에 F-35B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입니다 수직 이착륙 그런데 일본은 지금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항공모함이 없지만은 헬기 탑재 호위함이 있습니다 헬기 탑재 호위함이 2.5라는 배인데 이게 약 2만 톤을 넘는 아주 큰 배입니다 말하자면 수직 이착륙용 F-35B를 한 40대 정도 수입한다고 합니다 이걸 2.5호에 탑재시키면 사실상 항공모함이 되는 거죠 항공모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직 이착륙이니까 이렇게 갑판에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40대 이 F-35B는 대당 가격이 한 9천만 달러 되니까 세계 최신형입니다 그것을 100대나 수입을 하고 40대를 배에 실을 수 있는 걸 만든다고 하면 이게 지금 동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선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이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100대 같으면 중견 국가의 공군역보다 더 큽니다 100대의 그것도 최신형입니다 최신형 그리고 일본은 강력한 무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력의 기반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력의 기반이 있고 그것이 기초과학과 연동되어 가지고 기초과학 그 다음 막강한 제조업 능력 그리고 군사적 전통 이것이 합쳐지면 일본의 해군과 중국의 해군이 지금 맞짱을 떠도 일본이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이용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의 이걸 또 궁극주의로 간다고 또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의 궁극주의화는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의 안전이나 한국의 국가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되죠 그것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 안에 일본을 이렇게 묶어두는 겁니다 한미일 동맹 안에 한미일 동맹입니다 한국과 미국 동맹 관계 미국과 일본 동맹 관계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우호적 관계입니다 더구나 우리로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와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나라는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 나라입니다 러시아 그리고 북한 그리고 중국이죠 이 세 나라를 막는 데 세 나라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한국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필요한데 한미 동맹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을 군사적 동맹 관계로 이어주는 것은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전방 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 후방 사령부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미군 기지가 7개가 있습니다 해군 기지 공군 기지 일단 유사시에 한국에 전쟁이 벌어지면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군 후방 기지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와 함정이 한국에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싫든 좋든 일본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우리 국방부가 최근 관함식 행사에 일본 자위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방부의 지나친 반일 정책 감정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반일 정책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적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 손해는 우리가 봐야 합니다 손해는 우리가 봐야 한다 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입니다 부자 나라의 기준은 뭐냐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일본은 6조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6조 달러를 해외에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6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순 채권 규모로 계산하면 3조 달러입니다 이것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100억 달러가 들어가는 최신형 F-35 100대 수입을 간단하게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현금 동문력이 군사력 건설로 전환되버리면 군사력 건설로 전환되버립니다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과학기술력과 프루토늄 같은 게 또 군사력으로 전환되면 일본은 작신만 하면 중국과 막무는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다 일본을 우습게 아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데 일본을 우습게 알면서 그만한 실력을 기르는 것은 괜찮지만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종군위안부 문제, 독도 이런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일본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계산을 하지 않고 사사건건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자극하고 해가지고 한일관계가 벌어지려고 만들고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한비일 동맹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태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자해 행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뉴스를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특히 국방부 당국자들의 각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바로 체결하려고 하는데 바로 몇 시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비판적 여론을 의식을 해가지고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때 한일군사교류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여기에도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직군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이 민족공조한다는 말을 이게 북한 주도로 이용되면 그게 민족공조가 반일공조 반미공조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상 그렇게 되면 한국이 외톨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을 한미일 동맹에서 떼내가지고 혼자 딱 세워놓으면 핵무장한 북한 앞에서도 인질이 되고 중국, 러시아 앞에서는 완전히 핀란드나 대만 비슷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 된 한국을 어느 나라가 존중해 주겠습니까 우리 뒤에 미국과 일본이 있는 그런 이 한미일 동맹은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든든한 안보의 뚝인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그 뚝을 허물어야 되겠습니까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나라가 아니라 일본을 무섭게 보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